오늘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트롬프 툰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푸나펑 꿀잼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어 잠깐만 요것은 푸나펑 2주차 남친 vs 무시무시얼들의 이야기군요 헐 잠깐만 스키드가 여친한테 반해버렸는데 쇼 여친은 안된다 안된다 스키드와 열심히 랩배틀 하고 있는 와중에 오오오오 스키드가 좀 쉽게 이길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남친의 랩실력 어마무시하죠 자 펌프 불러와 빨리 도도도도도도 펌프 오늘 무시무시월이래 오오오오오 무시무시월 소식 듣자마자 바로 날아와버린 펌프 무시무시월 듀오 완성입니다 일어나 임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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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렇게 갑자기 뭐 퓨전한거 마냥 마법의 단어 무시무시월 무시무시월이 발동한 스키드와 펌프는 무적이죠 야 니네 뭐하고 있는지 좀 알려줄래? prepare to be your present prepare to fight 자 선물이다 오 get me the glory and return I will give you 자 나에게 여친을 데려오면 return I will give you 마주 맛있는 사탕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니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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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을 박살내고 여친을 차지하기 위해 무적의 폭풍랩 시전에는 무시무시월이에요 근데 저기 뒤쪽에 오우 레몬데몬이 지켜보고 있죠 뒤를 또 쳐다보니 하하 레몬데몬이 여친 잡아 먹기 직전이에요 어? 헐 야 남친과 지금 무시무시월 정신 못차리고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무화지경 레페틀 세상에 빠졌어요 남친아 저 뒤 좀 봐봐 오케 레몬데몬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안 될 애들도 나오고 오 오케이 자 랩배틀은 철정을 향해 갑니다 아 이거 좀 빡센데 아우 저리까지 역시 무작위 무시무시얼 결국엔 필살기 토네이도까지 발동합니다 아 저건 이미 레몬 경지를 넘어섰어 뭐야 나 언제 날라갔대 달려온다 나 좀 살렸죠 저건 아니지 않아 이야 무시무시얼이 지금 활약하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직천이거든요 안 돼! 괴물까지! 어? 안녕 자 다음 영상 갑니다 어? 이번엔 뭐 나오죠? 장모님 VS 남친의 랩 배틀 이번 건 뭡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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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프군요 장모님 노래 중에 최고기 밀프 오 이번에 뭐 댄스까지 겸해서 아주 정신나가겠는데요 오! 이거 장모님의 부하들까지 총동원 해버린 엄청난 랩 배틀이에요 어? 아자자 지금 이벤트 할 건데 반지 좀 갖고 계세요 어? 장모님 갖다 주라고 한 게 아닌데 어? 이 자식이 괜찮아 괜찮아 차여도 괜찮아 아니 근데 장모님 장인어른 있잖아 도와주제 선 넘는데 저거는 꽃단장에 나서 악마부하 오케이 오 하이라이트 자켓까지 걷어붙이고 오 이 랩배틀 결정으로 향합니다 마이클 데스 데스까지 잠깐만 그건 안돼 금지된 사랑이여 장인어른 요건 못 참지 바로 악마부하 목숨 가져갑니다 수고해요 근데 확실히 여친이 장모님을 많이 닮았나 보군요 오 오 오 여친도 지금 신나하고 있고 저것도 마이클 데스 댄서 아닌가요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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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반지는 마지막 피날레로 프로포즈가 자 다음 영상 레몬데몬의 몬스터 한번 들어볼건데 이 몬스터의 가사가 또 아주 끔찍하잖아요 몬스터의 가사를 그대로 만화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오오오오오우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무심무시월 뒤에 같이 등장해버린 레몬테몬 하하하하 너희들을 잡아먹으러 왔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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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오지 마세요 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떻게 너희들을 요리해줄까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자, 그렇다면 요리 들어갑니다. 잠깐만, 몬스터 실체를 한번 제대로 볼 수 있겠군요. 어머나, 남친과 여친이 식탁이 올라왔구려. 어림도 없지. 바로 요리로 만들어버려서. 안돼. 썰어버린 다음에 남친을 스킬에 담가. 그리고 레몬즈까지 첨가하면 완벽한. 저건 아니지. 어? 그때 여신문시월드 니들은 여기서 뭐하냐? 어? 아저씨는 저기 납치범 아저씨 아니야? 밝은 달에서도 레몬 레몬님과 함께야 영원히 너희는. 5X2 어떻게 되는거죠, 이거? 이야. 지금 막 엄청난 끔찍한 가사들을 막 뱉어내고 있는데. 저 진짜 가사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제가 제 입으론 막 얘기하기 끔찍한 수준의 그런 가사들이라서. 와 근데 그 가사 도중에도 아주 침착하게 랩배틀 이어가는 남친 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맛있는 레몬주스로 만들어서 쭉쭉쭉쭉 마셔버릴거에요 안돼 자 이제 몬스터와 총공격 배틀 어 그 다음에 제 여자친구만 그려버린다는 끔찍한 소리를 뱉어내고 있는 몬스터 레몬데몬 자 총공격하자 와우 불태워버리고 최종 보수전 느낌 안녕 잘있어 잡아먹히진 않았네요 실제로 음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